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 힐러 타로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소울님들, 주변에 혹시 소울님에게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건 아닐까요? 좋은 인연을 놓치지 않게 준비해봤어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날 좋아하는 주변 사람입니다. 소울님들은 지금 주로 어울리는 모임, 회사, 학교 등의 주변인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혹시 긴가 민가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해보셔도 돼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소울님의 파동 에너지를 받아서 타로카드에 투영하면서 한번 카드를 진지하게 뽑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품의 파동 에너지로 인정받아보안을 받을ham 때의 많은 Star-Krubengen과의 위치입니다. 카드와 함께 tir고 있는 곧장과의 Никitan인들이 제거하는 강아지입니다. 그리고 반 TL-젠가게 오픈합니다. 여기다 ص이기 편합니다. 안전이 없어서 착한다면 이제schuld인지를 받을게요. 그러면 다 이렇게 하기 위해 안한 아이패입니다. 예, 생각해봐도요. 그리고 여기가 casos 약한것 в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렇다고 생각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선택을 마쳤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5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잠시 선택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 1, 에이스가 1입니다. 5, 4, 3. 영상의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이 있으니 클릭하시면 바로 해당 번호에서 영상이 시작돼요. 그러면 1을 선택하신 소울림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1를 선택하신 소울림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카드를 쭉 보면 1을 선택하신 소울림들은 내 주변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별로 내가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누군가를 새로운 사람이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나한테는 리스크가 있다. 위험이 있다. 그 다음에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 머리 아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내가 나 상황 자체가 지금 누군가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머리 아파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려면 지금 내 상황이 좀 어느 정도 해결되고 괜찮아야 만나는데 그게 이제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내가 혹시 주변 사람들이 날 좋아한다고 마음을 가졌을 때 눈치챌 센스가 있느냐인데 아예 눈 가리고 있죠. 그런 센스도 좀 부족하기도 하지만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만큼 내가 새로운 연애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가 좀 있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 칼이 8개가 둘러싸고 있다는 건 뭐냐면 칼은 생각을 뜻하는데 그만큼 생각이 많다라는 거. 생각은 내 마음, 감정이 동하는 것을 절제하게 하죠. 중단시키는 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감성을 제어하는 게 이성이잖아요. 칼이 이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성적 사고가 8개나 있으니까 연애랑은 좀 지금은 내가 거리가 있다. 새로운 연애와는. 그런데 주변 인간관계는 더 러버스 카드가 나왔어요. 아주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마 나를 주변에서 좋아하는 호감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호감을 갖게끔 만들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인간관계를 지금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연애할 대상이나 이런 사람이 전혀 없는 회사. 그리고 집. 계속 그 두 군데만 왔다 갔다 하면 폭 자체가 아예 나를 좋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떤 인간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이를 선택하신 소울님 같은 경우는 주변 인간관계가 러버스 카드가 나왔다는 건 뭐 어떤 내 행동 그 바운드 안에서는 나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접점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주변에는 그런 네트워크 인맥은 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은 주어져 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했을 때 8번 칼 카드가 또 나왔어요. 지금 이것도 8번 칼 카드고 이것도 8번 칼 카드거든요. 둘 다 느낌이 비슷하죠. 이렇게 머리를 이쪽은 머리를 감싸고 있고 이쪽은 눈을 아예 가리고 있고. 그러니까 별로 안 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나한테 좋아한다라고 정말 적극적으로 대시하지 않는 이상 별로 눈치 채고 싶지 않은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눈치도 좀 없어요. 이런 카드가 나오면. 그래서 주변의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발전할 가능성을 본다면 이렇게 차곡차곡 저축하듯이 한 땀 한 땀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그럴 의지가 크게 없다. 그래서 지금 조언점 오쇼 카드에서도 어떤 게 나왔냐면 이게 이제 모험 카드거든요. 순수한 아이가 어둠 속에 있는 무지개빛을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이니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가는 건데 나는 지금 순수하지 않거든요. 1번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은 생각이 많지 이렇게 순수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종착지 카드에도 뭐가 나왔냐면 마지막 조언 카드에도 위험을 감수하라. 그리고 나의 순수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라라고 됐거든요. 그러니까 총평을 제가 한번 해보자면 주변에 나를 좋아할 만한 사람은 충분히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도 갖춰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나도 조금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왔다 갔다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럴 내가 의지나 어떤 모험심은 현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같은 경우는 굳이 내가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볼 때는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호감을 표현하는 사람이. 그럴 때 내가 지금은 새로운 사람 만날 여유가 없다. 그 다음에 별로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딱 잘 커트를 해야지 괜히 이상하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조금 미묘하게 엮이면 더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게 직장에서든 아니면 어떤 내가 다니는 커뮤니티든 모임이든 이런 거에서 괜히 어떤 이성적인 감정으로 엮이면 머리가 더 아플 수 있으니까 어설픈 호감을 표하는 사람은 초장에 잘 끊어서 차단을 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만일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표현하는데 잘 되고 싶다라고 하면 나도 조금 모험도 하고 내가 마음을 그 사람을 위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카톡 한 번 오면 나도 좀 카톡도 하고 그 사람이 밥 한 번 먹자고 했으면 나도 커피 한 잔 하자고 하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이렇게 좀 저축하듯이 뭔가 이렇게 마일리지를 쌓아야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잘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한 번 카드 보도록 할게요. 우선 눈에 띄는 카드가 4번 칼 카드, 혼자 누워있는 카드 그 다음에 여왕의 칼 카드 여왕의 칼 카드는 아픈 상처, 이별 그리고 차가운 마음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리고 4번 칼 카드는 휴식을 의미해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처음에 나오는 카드도 에이스 오브 소우드 카드라고 해서 내가 경계하는 카드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카드는 6번 나무 카드라서 좀 사람이 많아요. 주변 인간관계가 그런데 나는 경계하고 있고 웬만하면 딱 쳐내려고 하고 있다. 이런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주변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우선은 지금 카드가 없고요. 네, 없어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는 에이스 오브 소우즈 카드가 이게 이제 자리가 뭐였냐면 내가 눈치를 챌 수 있는 센스가 있느냐인데 이거는 눈치가 굉장히 빠른 카드예요. 그 주변의 환경이나 아니면 흐름을 딱 파악하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눈치가 아주 빠르신 분입니다. 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주변 인간관계인데 막 말을 타고 개선장구처럼 가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인간관계가 풍성하다. 그러니까 내가 뭐 만나려고 한다면 연락해서 만날 사람들이 꽤 있고 그리고 주변에 사람과 좀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누워서 휴식하는 카드 그 다음에 그 사람과의 발전 가능성이 있나 여왕의 칼든 카드 이 두 장을 봤을 때는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주변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애초에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먹기 전에 좀 우리가 싹을 자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소울님은 혼자 있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조언점에 이게 풍요 카드가 뭐냐면 물질적인 풍요와 내적, 영적인 풍요를 두 개 다 가진 인물을 의미해요. 여기에 나온 조르바 부타라는 인물인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혼자서도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할 것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뭔가 관심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 자체를 에너지적으로 좀 차단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좋아할 만한 마음 자체를 주변에서 안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열린 마음 나는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그 다음에 당신이 들어오면 나는 땡큐, 좋아. 그 다음에 나도 잘할 거야. 어떤 이런 마음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쫙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지 마시오. 나는 지금 웬만하면은 그냥 이 벽 안에서 그냥 내 삶을 좀 누리고 혼자서라도 누리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에너지가 좀 많이 풍겨요. 지금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현재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게 지금 일을 선택하신 소울님에게는 뭐 전혀 섭섭하게 들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냥 뭐 맞아요. 저는 지금 혼자도 너무 편하고 혹은 이별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니면 아직 누군가에 대한 마음의 상처나 미련이 남아 있어서 주변에서 누가 날 좋아하거나 호감을 표하는 것 자체가 자체가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런 경우에서도 지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조언점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다른 사람 혹은 나를 판단으로부터 좀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내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내 사랑과 그 다음에 밝게 비추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 스스로의 에너지로 우선 잘 관리하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 쌓여서 밖으로 넘치게 되면 그 에너지로 또 다른 사람들이 밝아지고 이게 뭐냐면 지금 내 먼저 나의 에너지를 먼저 원기 회복해라. 내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하고 내 마음을 더 위로해서 마음이 풍요로워져서 넘치면 그때 이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생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 선택하신 소울님께서는 우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껴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들 쇼핑을 좋아하시면 쇼핑을 하시고 아니면 뭐 내가 좀 휴식하는 걸 좋아하면 휴식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나의 에너지를 좀 잘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면 지금 어쨌든 주변에는 나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아직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고 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좋은 인연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야기가 소울님께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3월 선택하신 분들 한번 카드 보도록 할게요. 10번 칼 카드 그 다음에 무기력 4번 컵 카드 깊은 슬픈 카드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봤을 때 소울님 같은 경우는 뭐 주변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주제가 그렇게 지금 관심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제 나의 센스가 어떤가를 봤는데 여황제 카드거든요. 여황제 카드가 이제 어머니 카드라고 해서 내가 좋으면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한테 다 해주잖아요. 뭐 이 아이한테 뭔가를 내가 바래서 뭐 나중에 이 아이가 나한테 효도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해주잖아요. 내가 내 자식이니까 내 아이니까 그런 것처럼 소울님은 어떻게 보면 눈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에게는 눈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야 걔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해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요. 끝까지 잘해줘요. 그런데 지금 좀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주변 인간관계 보시면 칼이 열 개 꽂혔죠. 이게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픈 상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혼자 나무 뒤에서 웅크를 앉혀가지고 무기력하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주변에 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왜 관심이 없을 것 같냐고 그랬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잘해줬는데 거기에 따른 상처가 있고 그게 아직은 회복이 안 돼서 그것이 이제 머리로는 회복이 됐다 생각할 수 있지만 내 무의식 혹은 영적인 깊이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회복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변을 돌아보거나 주변에서 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크게 눈치채지 못하고 그리고 에너지 자체도 내가 닫아 있거든요. 이런 정도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의 주변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주변에 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이 나와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그런 관계로 가려면 하루아침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소울님 성격에 어떤 사람이 와서 제가 그동안 당신을 한 달 정도 지켜봤는데 우리 한번 만나볼까요? 라고 해서 소울님이 예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이게 이제 협력하더라 그래서 뭐 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같이 만나오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면서 신뢰가 형성되고 그런 사이로 갈 때 이제 나중에 연인이 되거나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상하람의 유형이에요. 소울님이. 그래서 뭐 이렇게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다고 해서 툭 이렇게 뭐 커피 한 잔 할래요? 라고 해서 웬만해서는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타로카드로 봐서. 그런데 어쨌든 이제 내 에너지를 좀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나의 따뜻한 마음 마음은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에요. 소울님이. 삶을 선택한 소울님은. 그러니까 분명히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생기겠죠.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따뜻한 거 이런 걸 보여주면 호감을 갖는 사람이 당연히 생기는데 지금은 이제 그 에너지가 전혀 없는데 그럼 내가 그 에너지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그래도 내가 좀 회복하고 치유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주 좋은 조언점 카드 두 장이 나왔거든요. 첫 번째가 이게 이제 깊은 슬픔, 비통함이라는 카드예요. 여기에 나온 이 사람은 부타, 부처님이죠. 부타의 사촌이자 제자였던 아난다예요. 아난다. 아난다가 부타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때 이제 굉장히 슬피 울었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부타는 그렇게 죽은 게 아니다.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해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신은 왜 그걸 이해하지 못하냐라고 했는데 부타 옆에서 내가 42년 정도를 계속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깨닫지를 못한 것이 너무 비통해서 운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근데 그 후에 그 다음날 그렇게 슬피 울고 난 후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아난다가 깨달았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슬프면 그 슬픔을 내면 깊이 있는 것을 다 끌어내어서 쏟아내야만 내가 깨닫고 후련해지고 내 에너지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10번 칼 카드 정도, 그 다음에 4번 컵 카드 이게 이제 큰 고통, 상처, 그 다음에 무기력이거든요. 그럼 난 원래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에 상처를 줬던 사람 그리고 내가 정말 원망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내 묵은 감정을 어디 산에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든 아니면 막 울든 아니면 그 사람한테 쏟아내는 건 좀 그렇겠죠. 아무래도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내 스스로라도 그거를 풀어야 돼요. 어느 정도도 있냐면 내가 어떤 A라는 사람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인형 하나를 사요. 인형 하나를 사서 사람같이 생긴 인형이든 이렇게 하나 사요. 그 다음에 내가 A라는 이름을 그 인형에다 붙여요. 아니면 저기 산에 가서 나무 한 그루에다가 A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 다음에 막 나무를 좀 때리면 그러니까 어디 전봇대나 이런 거라도 아니면 샌드백 같은 거라도 그걸 막 때리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랬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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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라도 해소를 하잖아요. 그럼 해소가 실제로 된다고 해요. 그렇게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웃겨진 그런 감정이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실컷 울든 분노를 표출하든 간에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에너지가 다시 회복이 돼요. 그리고 저는 그 방법은 조금 무식해서 싫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신성한 장소에 가서 신성한 장소에 가서 거기서 이제 뭔가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명상을 하거나 뭐 이런 좋은 시간을 가지라고 나왔어요.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는 어떤 저만의 신성한 장소가 있어요. 지방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그래서 갈 때마다 그런 곳에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들려서 나름의 기도를 하고 또 나름의 어떤 시간을 보내거든요. 어떤 분은 해운대 부산 해운대에 바다가 보이는 스타벅스 커피숍이 자기의 신성한 장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만의 신성한 장소는 각자 내 마음에 들고 내 영혼이 편한 곳이 신성한 장소예요. 그럼 그런 곳에 가서라도 좀 나의 감정을 좀 다독이고 또 화가 난 게 있으면 그걸 좀 풀어내고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를 했는데 너무 엄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카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내 내면에 슬픔, 원망이라는 감정이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풀어내고 나는 원래 여황제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어깨동무하는 사이 서로 신뢰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연인이 나타난다. 급하게 마음 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우선 내 내면의 감정을 좀 풀어내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소울에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3을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한번 볼게요. 우선 지금 흐름상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까 해서 좋은 흐름으로 나왔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쭉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현재 나의 마음 상태나 아니면 센스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여왕의 칼든 카드가 나왔어요. 퀸 오버 소드 카드가 나왔는데 이거는 아픈 상처, 이별, 날카로움, 예민한 이런 걸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심적으로 한 겨울과 같은 느낌인 거예요. 차갑고 아주 날카롭고 예민하고 상처가 깊고 근데 그 옆에 어떤 카드가 나왔냐면 진짜 심장에 칼꽂힌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죠? 심장에 칼꽂힌 카드가 나왔죠. 이게 이제 주변 인간관계에서 나온 카드가 심장에 칼꽂힌 카드가 나왔다. 그 다음에 현재 나의 마음 상태가 여왕의 칼이다. 이 정도면 누군가에게 내가 큰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회복이 좀 아직 안 됐다. 혹은 공백기, 연애를 안 하는 공백기가 너무 크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할 마음이나 여유가 없다. 거의 이 정도면 연애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적극적으로 대시해 주지 않으면 힘들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주변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했을 때 보시면 이렇게 조금씩 나에게 마음을 주죠. 저울을 주면서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에게 매달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안 바라보고 나한테 줘요. 이거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과 발전 가능성이 있냐라고 했을 때 러브 카드가 나왔습니다. 러브, 사랑 카드. 남녀가 컵을 교환하고 있고 그 위로 오로라가 쫙 떨어지고 있죠. 이게 이제 제가 디자인한 부자의 그림이라는 카드인데 그 부자의 그림 카드 중에서 정말 러브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이거 딱 한 장이 있는데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있는데 그 사람과의 발전 가능성이 러브다. 그래서 흐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흐름이 좋냐면 나의 마음의 상처와 이 어떤 한겨울과 같은 그런 상황을 러브 카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주고 러브까지 가고 그래서 지금 조언점도 참 좋은 카드가 나왔거든요. 보시면 성공 카드가 나왔어요. 호랑이 등에 타고 지금 막 하늘에서 축하를 하는 이런 뭐 종이, 색종이 꽃이 막 떨어지고 이게 이제 정말 호랑이 등에 올라탄 성공 카드거든요. 누려라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성공을 누려라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카드도 어떻게 나왔냐면 나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도 하고 부탁도 해라. 이런 느낌이 나왔거든요. 너무 좋은 카드가 뭐냐면 나 너무 힘든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 사랑을 함으로써 내가 치유만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는 일까지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흐름이 쭉 나와서 제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은 혹시 누군가 나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이렇게 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나면 그때 조금 나도 좀 리액션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조금 더 발전 속도가 빠를 거고 그럼 내 인생의 봄이 좀 더 빨리 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이 빨리 사랑을 찾고 성공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도움도 받고 이런 상처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가 소울님의 소울에 와 닿았다면 와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변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있다. 근데 오래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제가 이제 첫 마디의 결론을 내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나의 어떤 센스 그 다음에 나의 상황 이런 걸 의미하는데 10번 컵 카드가 가족 카드거든요. 지금 보시면 부부가 있고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죠. 그 다음에 10이라는 숫자가 또 완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는 주변에 새로운 알고 지낸 지 얼마 안 되는 새로운 사람과 막 이렇게 사랑을 하고 썸을 타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좀 오래된 관계 정말 신뢰가 있는 관계에서 뭔가 이제 관계가 발전되고 연인관계가 될 수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칼을 두 개를 잡고 있잖아요. 2번 칼 카드인데 오래된 인연과 새로운 인연 이렇게 두 개라고 보면 되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염두를 해두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미련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거와 현재 이렇게 두 개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나 미래의 사람이 들어오는 거를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X자로 왜냐하면 과거의 사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지금 보시면 두 장 다 운명의 수레바퀴 히로포춘 카드가 나왔어요. 연속으로 이게 돌고 돌아도 원점 오래된 인연 그 다음에 재회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주변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있다. 근데 오래된 인연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만일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배우자가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미혼이신 분이라면 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 혹은 재회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그 재회를 원하는 그 상대방이 아직 나에게 마음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과의 어쨌든 발전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조언점에 나오는 것도 이게 이제 평범함 지극히 일상적인 삶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준다. 이런 느낌의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은 우리한테 지극히 익숙하고 편안한 삶이 아니잖아요. 오래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인내의 시간 그런 것들이 쭉 가면서 보시면 이렇게 꽃이 피죠. 이제 꽃이 핀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를 좀 한번 정리해 드리면 오래된 인연이 나에 대한 마음이 아직 있고 그 인연과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정말 연애의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혹은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기혼자인 경우에는 지금 만나고 있거나 나의 배우자와의 관계가 조금 더 돈독해지고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 이야기가 소울에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누군가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건 성사 여부를 떠나서 참 기분 좋은 일이에요. 내가 매력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반전 인연은 절대 함부로 맺으시면 안 돼요. 희망 고문도 하시면 안 되고요. 괜찮은 사람이라면 마음이 떠나기 전에 빨리 잡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칼같이 끊어내세요.